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대는 김혜경 씨의 경기도지사법인카드 횡령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게 됩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심청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가치가 있습니다. 우선 강용석 변호사가 소고기 구입 내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업무 추진비 카드로 김혜경 소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업체명은 100년 추산으로 가격은 11만 8천원이 바로 그 문제의 소고기 구입건입니다. 법인카드가 배소연 사무관이 속한 총무가나 7급이 속한 비서실이 아니라 바로 기획담당관실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청 기획담당관도 법인카드 부정사용 즉 업무상 횡령에 공범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제 논평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내가 되는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소고기 구입에 사용된 법인카드가 배소연 사무관이 속한 총무가나 7급 직원이 속한 비서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인카드 사용이 다른 부서까지 광범에게 확장되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소고기를 사서 순회동 이재명 후보 집으로 전달할 때 이재명 후보는 마침 그날 밀접 접촉자 때문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상태에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가격리되어 있지만 법인카드 추진 내역에는 사명과 업무 회비를 했다 이렇게 기록해두었습니다. 결국 거짓으로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력한 전거가 포착된 셈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창원 시민의 김혜경 소고기 구입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심청 분석 결과입니다. 이창원 시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혜경 불법 의전 사건 초에 나왔던 11만 8천원짜리 소고기 카드 바꾸치기에 사용된 경기도 법인카드는 기획담당관실 것입니다. 도지사용이나 비서실도 아니고 아무 관련 없는 부서의 업무 추진비를 당겨서 유용한 것입니다. 지출 금액을 보면 모든 항목에서 상한 12만 원에 다 맞추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가면 바로 경기도청 업무 추진빛 전체에 손을 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의힘의 청년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영 씨의 심청 분석입니다. 박민영 청년보좌관 주장입니다. 한운을 사 먹은 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국수 가격에서는 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1인당 3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김혜경 씨가 국수를 사 먹었다는 국수나무라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제일 비싼 메뉴가 치즈가스 플러스 국수가 1만 1천 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진짜 카드깡하고 남은 돈을 뿜바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분석 결과에 대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의욕 수준의 그런 내용을 젊은 청년보좌관이 제시했습니다. 박민영 청년보좌관의 심청 분석 결과를 보고 여러 시민들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바탕을 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지 님은 진짜 어떻게 밥값을 저렇게 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모두가 지출 한도인 12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다 모든 그런 밥값이 나오도록 맞춰놓은 겁니다. 서충희 님은 업체 국수나무 신메뉴를 출시했습니다. 해경궁 정식 1인 3만 원 잔치국수에 횡령환우가 토핑돼서 나옵니다. 1인 3만 원 하면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에 4인이면 3만 원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12만 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다시 도지 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수집 말고는 다른 곳도 진짜 업무 추진비 한도까지 다 꾸역꾸역 12만 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마치 물처럼 마구 써있던 것 같습니다. 조태근 님은 진짜 감사해 보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시민 영경이 님은 고깃집 서헌궁도 10만 5천 원밖에 지출이 나오지 않는데 웬 국수집에서 12만 원이 나왔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금을 자기 집 쌈지톤처럼 알뜰하게 해묵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밝혀진 것이 이 정도니까. 하도 어이가 없었던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재명 법인 카드 한우는 환도액 12만 원치를 쓸었다 치고 국수집에서 4인이 뭘 시켜야 12만 원 한도를 맞출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먹는 것이 오랫동안 몸에 젖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하지 않고 세금을 그냥 먹는 것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발달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쓰면서도 들키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짓을 두고도 도덕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의 도덕질이 저곳의 도덕질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질은 분명히 도덕질입니다. 도덕질은 대통령이 했건 경기지사가 했건 경기지사 마누라가 했건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했던 간에 도덕질은 분명히 도덕질인 겁니다. 도덕질을 한 것을 도덕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둘러댈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유력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서 도덕질이 착한 짓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군주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런 도덕질을 하도록 용인한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도덕적 책임을 함께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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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